소울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의 하나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저와 함께 다이폴 안테나에서 파라메터 리스트의 람다 값을 변화해 가면서 어떻게 파라메터 수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람다가 10일 때 20, 30, 40 이 경우를 이렇게 컨트롤 키를 이용하시거나 시프트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시면 하나의 플롯으로 편리하게 비교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라메터 수입을 하게 되면 주어진 이미의 람다 값을 변화시키면서 10, 20, 30, 40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빠르게 결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파수의 원하는 특성으로 바로 수렴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기능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해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세팅에 들어오셔서 처음에 들어오셨을 경우에 앞서 설정해놓은 이미의 변수 람다 값을 민 값과 맥스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옵티마이저 기능에서는 이 람다 값이 6과 11 사이에 이런 소수점까지 포함된 값들을 저희가 세팅해주는 값까지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수렴해가면서 반복 계산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꼴세팅 방법입니다. 꼴세팅은 여러분들이 첫 화면에 들어오셨을 때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Add New Call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식은 똑같지만 제가 앞서 미리 설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11 파라미터를 설정하였고 타입은 Magnitude 그리고 타겟은 마이너스 20dB보다 언더로 그리고 레인지는 29.5GHz부터 30.5GHz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변수를 Min에서부터 Max까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꼴 목표 값은 어떠한 함수를 어떠한 변수를 얼마의 값까지 주파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줄 것인가 이 부분만 선정하고 스타트를 누르게 되시면 제가 앞서 해석된 결과 같은 경우는 약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나오게 된 값은 Lambda 값은 8.96981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 값은 이 결과 값은 이렇게 S 파라미터 값 외에 돌리시게 되면 1D Result에 제일 하단 쪽에 옵티마이저 그리고 Result Curve S 파라미터 S 5놈을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보이는 이 경계선이 제가 설정한 채팅값입니다. 29.5GHz 부터 30.5GHz까지 20dB를 더 20dB보다 더 아래쪽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나올 때까지 옵티마이저를 돌려라 라고 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CST에서는 이 옵티마이저 기능을 사용하여 람다 값을 이렇게 8.861092 이렇게 소수점 아래까지 변환시켜가면서 이 값을 만족할 때까지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파라미터 수입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설정해주는 값들에 대한 리니어한 또는 로그 값으로 설정해주는 값들에 대해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옵티마이저 기능은 파라미터 수입과는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파라미터 수입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설정해놓은 값들에 대해서 그 값들만 수입해가면서 해석을 하는 반면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설정된 목표가 만족할 때까지 반복 계산을 진행하여 목표에 최대한 수렴하는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파라미터 수입을 통하여 충분한 파라미터 스터디를 거치신 이후에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옵티마이저 기능을 통하여 CST를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